또 우리 이일아 씨는 김과장 그리고 마녀의 법정에 두 개를 하시면서 상을 타셨는데 자,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김과장, 마녀의 법정, 하나, 둘, 셋! 야야야! 아,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 선택, 지금 왜냐면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자, 김과장, 마녀의 법정, 자, 하나, 둘, 셋! 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자, 우리 요원 씨, 자, 받으시고 자, 마녀의 법정TV입니다, 네 자, 마녀의 법정TV에 검사 마이듬, 윤현미 씨, 검사 마이듬과 배우 정여원의 비슷한 점 뭐 실제 성격이라든지 비슷한 거는 이쁜 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이쁜 거 하나, 자, 그리고 안 비슷한 점 뭐가 있을까요? 안 비슷한 건 검사 마이듬 역할은 좀 대체하고 또 당찬 여성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누나의 실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가시고, 예 자, 유미 씨, 그 마녀의 법정에서 사랑했다고라는 노래에 OST가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 노래 잠깐 한 소줄만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우리 사랑하긴 사랑한 거겠지 지금 아픔까지 사랑인 거겠지 흐르는 눈물 다 흘리고 나면 그나마 괜찮겠지 아, 좋습니다 역시, 아니 근데 용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